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입니다. 도두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전히 날씨는 춥죠. 이젠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로 가는 느낌인데요. 가을 옷 꺼내놨다가 무색해지는 날씨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의 영원한 플라그십 대형 세단인 지구공 풀체인지의 신뢰가 해외 매체를 통해 최초로 포착되면서 기대감이 한껏 상승한 소식인데요. 출시일이 임박한 것일까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올해 말 출시를 시작으로 2022년 주목해야 할 신차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업계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로 불어닥친 반도체 부품 수급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 경영 SUV의 캐스퍼는 내비게이션 제작에 필요한 LCD 패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어 내비게이션 선택 차량들에 하나여 출고일이 늦춰지고 있고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 역시 ECU 부품 수급 문제로 전방 카메라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 출고 지연 사태가 조금씩 발생하는 등 국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반도체 부품 공급난이 때아닌 한파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구공 풀체인지 역시 이 한파를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 말 공개와 함께 2022년을 여는 출시 계획은 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구공 풀체인지는 이번 풀체인지 모델이 지구공 자체로는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이 될 텐데요. 정의선 부회장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내연기관 모델은 2025년까지만 생산을 하고 전동화 모델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신차 주기상 이번 지구공 풀체인지 모델은 지구공의 내연기관의 마지막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마지막 지구공의 희소성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해외 매체에서 포착된 지구공 풀체인지의 실내를 살펴보면 의외의 모습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의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이건 정말 의외의 모습이죠. 이제까지 당연히 지구공 풀체인지도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현대기아차의 신자들이 앞다퉈 더 크게 크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출시하고 있는 와중에 지구공 풀체인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짜잔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난 너희와 달라 라고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엄청나게 큰 클러스터는 가히 압도적이긴 한데요. 12.3인치는 충분히 넘는 사이즈로 예상이 되죠. 못해도 15.5인치 정도는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온 GV80, G80과는 또 다른 내부 그래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전 구형 아날로그 계기판보다는 확실히 선명한 디지털 그래픽은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전 도저튜브가 제주도에서 지구공을 시승할 때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차량같이 느껴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왼쪽의 속도계, 가운데 차량 주행 정보, 오른쪽은 보이질 않지만 엔진 회전계가 제공되겠는데요. 그런데 차량 정보가 표시되는 가운데 부분이 정말 광활해 보이죠. 어째 차량 정보만 표시하기에는 허전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뭔가 많은 양의 정보가 표시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공 풀체인지에는 자율주행 3단계가 국내 차량 중 처음으로 예고되고 있기도 하죠. 아마도 자율주행 3단계에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기 위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되는 모습이 기존의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보여준 UI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제네시스가 지구공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의 시도를 노력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일직선의 송풍과 아래 공조기 디스플레이 창도 함께 보여지고 있죠. 공조기 디스플레이 창 역시 정말 거대해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이번 지구공 풀체인지에서는 디스플레이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모든 것이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경계 사이는 조금은 요상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클러스터 너 따로, 내비게이션 나 따로 만약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도 살짝 경계를 지어놓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내비게이션을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뭔가 내비게이션의 확대와 축소를 조절하는 물리적 버튼 같아 보이죠. 뭐 내비게이션 밝기 조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는 지구공이면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되어야 할 텐데 궁금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입니다. 이 또한 요새 신차들의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식으로 흘러가는 디자인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이죠. 그것도 이렇게 큼지막한 버튼의 모습으로 말이죠. 내비게이션 확대 축소라면 센터 터널에 들어갈 통합 컨트롤러에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 이 버튼 꼭 눌러줘 하고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의외의 모습입니다. 위장막을 완전히 제거한 지구공 풀체인지의 실내 인테리어가 또 어떻게 조화되어 보여질지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지구공 풀체인지 외관의 모습도 최근 위장막에 씌여진 채 공도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와 정말 사이즈가 거대함 그 자체이죠. K8이 5미터가 넘는 전장으로 커졌다고는 하지만 지구공 풀체인지의 포스를 따라오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물론 이 차량은 지구공 리무진이 아니라 일반 차량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휠은 미셀린 타이어의 20인치 5스포크이죠. 제네시스의 휠은 탈 현대급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 참 이쁘게 잘 나온다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지구공 풀체인지의 전면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전면에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릴을 확대해서 보니 한 겹이 아닌 두 겹으로 된 이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도 같은 G매트릭스 패턴의 디자인이지만 플라스틱 느낌으로 외부의 크롬 그릴과 약간 엇갈린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뭔가 이런 부분까지도 플래그십 세단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디테일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마치 네모난 정사각형이 하나로 길게 연결된 느낌으로 마치 무빙턴 시그널 램프가 자연스럽게 칸칸이 작동하는 느낌을 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플래그십 세단이면서 무빙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 안되었던 것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드램프의 세부 그래픽을 보니 충분히 무빙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어의 모습인데요. 아직은 테스트 단계여서 머플러팁이 양쪽에 보기 흉하게 나와있긴 한데 아마도 실 양산차에서는 듀얼 머플러팁으로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오각형 머플러팁 모습으로 감싸져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위장막을 두른 G90 풀체인지이지만 포스는 나, G90 플래그십 세단이야 라는 포스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G90 풀체인지의 최초 실내 인테리어 포착과 위장막 사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